일단은 나는 이번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아시겠죠? 네 예 긴장하세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놀라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니라 보시면 돼요 많이 연습하셨나봐요 연습 많이 했죠 음.. 이거 할까? 딴 거 할까? 아니아니아니아니 스몰애기 스몰애기 오 스몰애기 어 스몰애기 스몰애기 골라주고요 오케이 룬님 낯잡아 보시면 털립니다 그거만 아세요 아니 진짜 얕잡아 오시면 털립니다 진짜 그거만 아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얕잡아 보다니 얕잡아 오시면 바로 가십니다 진짜 제가 어떻게 우주 데스타를 얕잡아 보겠습니까 바로 가십니다 진짜 아 아 나 취소했네 아 이걸 또? 얕잡아 보지 말라면서 이걸 또? 뭐를 아니 이런식으로 치솔을 하면 되나요 기다리세요 오케이 어 잠깐만 난 다 골랐어 니가 그거 고르면 내가 하나를 바꿔야되잖아 카드를 먼저 보면서 또 수정하면 어떡합니까 바로 레디하세요 랭커분이 진짜 흰수염은 인상이 나오기 때문에 안된다고 흐헤헤헤헤 흐헤헤헤헤 흐헤헤헤 흐헤헤헤 자 이제부터 룬닝가에 시간과 정신의 방 들어갑니다 세계랭커 룬닝가에 지금부터 제가 이기는거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왜 이길수도 있지 그래 보여줄게 어 나는 지금 며칠이 쉬어서 감이 떨어졌어 내가 소노바니 형의 소노공이야 내가 언젠간 형을 쓰러뜨리는거야 시간과 정신의 방을 나갔을때 전 최고로 강해져있을겁니다 퇴물 된거야 퇴물 자 스캠합시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아 왠지 이렇게 능력할 줄 알았어 이거 와 이래 막 이런이래 이래 막 와아 어 뭐야 이런? 아 벽 오케이 야 저기 벽있어 와아 우와리다아 우와리다 우와리다아 우와리다아 운 우와리다여이예 우 그람 아 이거 판정머냐 이거 와이게? 오케이 오케 이게 상대야 지금도 떼야됨 상대 이거지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유 루و짐 이거 긴장좀 하셔야겠네 어 게임을 이렇게 못하셔가지구 되시겠습니까 이거 오우! 게임을 이렇게 못하셔가지고 되시겠어요. 오오오오오오. 열심히 하다가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 가만히 있어. 아아... 오오오오 잠깐만!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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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어딜 임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기요 형! 오케이! 오야즈! 오야즈! 오야즈는 자비 따윈 없어! 어디에! 오야즈는 자비 따윈 없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야즈는 자비 따윈 배우지 않았어!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서버던 이거 뭐어? 반격도 못하시잖아 이거어? 이거 뭐 게임 끝났지 뭐 이거. 들어오셔 들어오셔. 준비한다고 할 수 있냐. 아... 피해 옥테이! 오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엝! 일어나! 일어나! 어... 이건 끝났어요. 타이밍이 이렇게... 야무지지 못하셔도 어떡해. 이건 가드지 당연히... 우왕 일어날 때 죽지요 카드에도 죽는 타이밍에 들어오시니 몇이셨죠? 세계링킹? 9이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은 이때까지 감이 떨어지셨다고 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굴욕적입니다 아주 치역적입니다 고르셨을 때는 그대로 합시다 난 이미 픽이 완료했습니다 어 합시다 수술수술 열매 로우 연습하고 싶은데 로우가 룸이 쓰기가 너무 힘들어 룸 쓰기 되게 힘들어 룸이 너무 까다로워 룸 쓰기가 넓게 쓰려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말이야 룸안에서 하기가 진짜 이상해 룸안에만 있으면 좋은데 룸안에 있으면 뭐가 좋은가 도대체 순간이동되고 스킬이 바뀌어 룸안에서 스킬이 나가지 근데 그 반대로 말하면 룸 밖에서 스킬을 못쓰는 애니까 안좋은거지 어 그렇지 그게 문제지 이 캐릭터 별로야 아냐 잘만 쓰면 좋아 내 랭킹 9이님 그래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잘 안되 로우가 예예 스몰액이네 날라가 시원하게 날라가네 어 이거지 이거지 이거 오케이 오케이 자 아무것도 못하여줄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여줄까 내가 이거한테 맞았네 어 나이스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완전 좋아요 어 수고해여 좋아요 화이트블로우 괜찮아 오우 이건 안되겠다 어허 이건 어쩔수 없구요 자 간다 누가 쓰면 바로 터지죠 어 실수했다 어 공중해서 아 빨렸네 오케이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지금 당할만큼 다 갚아드릴게요 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일단 들어가계세요 아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건 arrows holding 수 밖에 없네 이건 어 그러지 이게 뭐야 이게 ok 핍쌉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핳 아 지금 지속질 꽤 오래가네 divide 어, 저 생각보다 오래가.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래가. 그러네.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가네. 아, 이번 판은 마음에 안 들어, 이번 판. 로우를 많이 못 썼어. 아, 나도 이번 판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이기시고도? 아, 로우를 많이 못 썼어. 스무르기 한 번만 더 믿어. 개인적으로 후지토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지토라? 후지토라? 응. 후지토라, 그 야비 말고는 별로 안 좋아해. 진짜 근데 후지토라가... 아까 인성, 후지토라 만났어, 내가. 레알 진짜, 아, 그래? 어, 내가 인성, 후지토라 만났어, 내가. 또 그것만 써? 근데 내가 유일하게 한 판만 후지토라 한다고 그랬거든. 유일하게 상대가 후지토라인 애를 만난 거야. 그것만 쓰길래 나 그걸로만 죽였어, 그냥. 뿌린대로, 뿌린대로 갚아줬지, 내가. 인성엔 인성이지. 인성엔 10인성이지. 저리 이뤄지. 아... 갓. 으으... 버기는 이 형한테 안 통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나아. 추워.. 키드인가 막타가 되게 느리더라. 아, 캡틴 키드? 어 그 막타가 거의 안맞던데 무슨 뭐 주먹을 모아가지고 했는데 되게 오래 걸려 모으는게 모으는게 첫 콤보고 두번째 콤보를 쓰면 그 모은걸 쏴 로켓펀치 그냥 내가 그 키드 캐릭터를 연습을 안하고 그냥 랭게임에서 해봤는데 그냥 평타만 썼는데도 뭐 이상해 막타가 이상하게 나가 막타는 원래 처음 막타는 그 로우룸처럼 얘도 이제 모으는거지 석션 아 섞여있는거구나 그게 석션하고나서 이제 콤보를 때려야지 그걸로 이제 때려 약간 걔도 난이도가 있구나 100원 매치네 야 내 룸 어디갔어 본인이 취소하셨나보죠 얘네들은 중간에 패기 두론 뭐가 좋은거지 도대체 패기 누르면 제미 쫄라하고 로디아 가드 한거지 아 뭐야 나 맞고있었는데 형 맞고있잖아 지금 아니 맞고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아 맞고있었다고 막고있었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내가 여기서 상대한테 맞고있잖아요 하나 물어보시고 하나 물어볼게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고있잖아 이러고있으면 뭐가 좋은거야 도대체 상대한테 맞을때 이거 자연계가 아니여서 피하지도 못하잖아 어 없어 그냥 없어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그래 이걸 공격할때만 하는거여 어 공격할때만 하는거여 어 쓰레기네 나 이때까지 맞을때까지만 했거든 맞을때 하면 더 그러지 어 야 내 룸 응 수고해요 어떻게 여자는 이럴수가 있을까 안되겠네 이거 안되겠어 안돼 안돼 어 그렇지 아 오케이 걸렸자 걸렸어 안돼 안돼 아니 로우 죽은게 그렇게 슬퍼 어 네 로우 와 일부러 지금 피한거지 위로 어 아 이거 어떻게 알았네 하핳 아 이거 막는법 있는데 아 아 망했다 형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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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와 오지네 오져 오세요 오세요 와보세요 오!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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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오세요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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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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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뭐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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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드했을려나 어? 못 하셨네 아 맞아도 안죽어 어 가봐 가봐 게임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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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시! 수고여 뭐야 수고여 이 자태로 남아있는거야 계속 간다 출동 디렉스 이 상태로 싸워야돼? 이거 뭐야 이거 아니야 한번만 막으면 되는건줄 알았어 나는 와 이것도 뭐야 와 저거 고대종이예요? 어 신기하네 저거 저런게 있구만 그렇다면 리얼 초신성팀 그렇다면 근데 로우는 폐기쓰는데 왜 키드는 폐기를 못쓰지? 키드가 뭐 주연급이야? 어 초신성으로 주조연급이지 키드가 되게 유명한 애인거 같더라고 최악의 세대 왜? 왜? 루피 세대가 최악의 세대라면서 나와 그냥 로우, 키드, 루피 그리고 몇명 더 왜 최악의 세대지? 최악인가보지 나 이번에 진짜 완전 진짜 새로운 조화 초파 응 조로도 초신성이고 루피 세대에서 현상금 제일 높은 애들이래 아 그래? 아 키드네 키드 좋다 그러는데 난 많이 안써봤거든 키드를 그 여보세요 저 안해봤으니까 어? 초파 안해봤으니까 살살 부탁드립니다 초파만 초파 힘들어 어? 초파 그거 해야되는데 쿵푸 모드 해야 좋던데 아 내가 안좋단 얘기야? 어 아 망했네 키드 징 어 벌써? 어 뭐야 가드 브레퍼였어? 얘네 뭐 머리로 싸우는 건가? 처음에 어 처음에 그따구로 싸워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이제 탈락하거든 끝 어 이렇게 나가 어 그게 그게 그거야 간다아아아 아 상관없어 가는거야 간다 정의 구현 정의 구현 정의 구현 가는거 아 야무좋었는데 오케오케오케 뭐지? 저 뭐하는거지? 거기서 뭐하고있어요? 아 저 번개 뭐하는거야? 구개 아아아아 야 개쩐다 야 와 어 봤어? 봤어? 우와 어 난 내가 맞는줄 알았어 순간 내 기술이 내가 쫄았네 어 순간 내 기술이 내가 쫄았네 어 어 어 아 이거 뭐야 음공간인가 지금 여기? 어째 순간이 넘어야 돼 셧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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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나 빠지게 썼다 키드는 패기가 없네 완전 쉽네 이거 상대하기 아 이거 마지막인데 어쩔수가 없다 이거 오야지 가야돼 오야지 어? 어? 오야지? 오야지 그딴식으로 하면 내가 가둘 수 밖에 없지 오야지를 가둔단 말인가 이거? 그렇다면 나도 방법이 있지 어떻게 custard 어? 방법이 있지 어 어 재밌어 재밌어 아 잼있어 어어어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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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들어간다 이건 들어간다 뭐야 아필필지 이야 이게 왜안 들어가아 가라 타이썬 아 나 깜빡했다 아 쟤 무적 이었지 아 나 쟤 피하는 방법 아는데 아아 아 나 쟤 피하는 방법만 한번 당해봐서 알거든 그냥 가드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옆으로 기술 들어올 때만 살짝 한 번 횡기동해주면 되고 아 저거 까먹었네 내가 응 그거야 아 까먹었네 이걸 까먹었네 내가 로우하고 어 잠깐만 재밌는 거 생각났다 나는 올라가냐 질러 이 형한테 버기 안통이에요 이 형은 버기 잘 막아요 여기서 버기는 아니고 버기 아 500 아냐아냐 200짜리 아냐고 아냐아냐 됐다 됐다 흠흠흠 사보가 3첨점인가? 사보? 2500점일걸? 어디같이? 제일 밑에 왼쪽 제일 밑에 아 그러네 오레와 사모! 자 갑시다 응 갑시다 어우 등에 땀난거 봐 으아아 첫판에 모든걸 걸었다 뭐했는데? 첫판에 첫판에 프랑키 프랑키? 프랑키 뭐 있습니까? 첫판에 모든걸 걸었다 내 모든걸 두고왔다 원피스야? 하하하하하 수우우파 응 수퍼한번 봅시다 수퍼 맛좀봐요 네 맛좀봐요 수우우파 와아 시작부터 각성이야 이거? 어 오졌네